함께하는 오늘, 함께해온 5년, XSFM XSFM 창사 5주년 특별기획,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에서요. 가보십시오, 제가 토요일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XSFM의 시사고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327회 토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유성균 PD입니다. 윤석열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누가 안 온다고 했었나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월요일에는. 그렇죠. 광고를 하고요, 잠시 후에 빠르게 정나영 작가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일차부터 21차까지의 지방의회 일주 시간입니다. 새로운 메뉴와 새로운 진상으로 가득합니다. 네. 선풍기 말고 벨레 에어서큘레이터, 강력한 체내 흡수율,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왕데이 에? 뭐요? 야왕나이트 교수 반군정 ECS 공부 에? 그게 무슨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평산네이처 주방과 반려동물 식물에도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시다면 선풍기가 아닌 벨레 에어석큘레이터는 어떨까요? 벨레 에어석큘레이터 엑세스몰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감사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일을 합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감사라는 단어를 이 방송을 통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주의도 물 건너왔는데 지방분권도 물 건너와가지고 지방분권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근데 생각해보자고요. 뭐 도에서 시에서 혹은 군에서 구에서 시시콜콜한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국법을 다 고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무엇들이 있겠죠. 그리고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동네의 기관이나 회사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국가가 다 하나요? 하기 힘들죠. 뒤집어 얘기해보자고요. 송파 구의회예요. 롯데타워가 흔들려요. 약간 흔들리기에 공사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요. 송파 구의회가 신격호 회장을 불러올 수 있나요? 구의회는 못 불러오겠죠. 신격호 회장은 어차피 아무도 못 부르긴 하는데 왔다 갔다 하신다니까. 그렇죠. 대신에 다른 신시들이려도 불러오는 걸 구의회가 할 수 있을까요? 가서 두들겨 맞고 나오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분위기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의회는 할 수 있을까요? 원래대로면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의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와. 자기가 보기에 정치적인 힘이 기업인한테 더 몰려 있으니까 기업인은 안 와요. 그럼 국회에서 불러야죠.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크기별로 다른 의회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반래를 설명해 주셨네요. 역산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 전체가 발전하는 개발 계획인데 한 군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요. 그럼 그걸 국가가 내려와서 그 구의 얘기를 들어주기는 힘들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 대기실이 얼마나 넓은지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공간이 비좁으면 기관장들은 아마 대기할 때 에어컨이 잘 통하는 자리 어딘가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열심히 밤새 가면서 준비한 직원들은 더운 곳에 앉아 있겠죠. 냉방 차별이 있어요. 복도에 있는 경우도 있대요. 의회가 좁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냉방 차별. 에어컨의 냉방 범위가 늘어나면 없앨 수 있는 차별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봐야죠. 그렇죠. 그 시스템의 중요한 조력자. 벨레 에어석큘레이터. 언제부터 광고였나요? 지금. 제가 요새 혼을 불어놓고 있잖아요. 광고를 하는데. 벨레 에어석큘레이터를 많은 시의회, 도의회와 기관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다. 에어컨의 중요한 능력은 원래 온도 조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없이 달던 사람들은 바람이 세게 나오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전기세가 좀 덜 들기도 하고요. 아, 전기요금이에요. 바람 세게 자기 쪽으로 틀어놓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왠지 바람을 맞아야 잠이 잘 오고. 근데 그러면 좀 이따 눈이 갈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렌즈 끼고 살 때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벨레 에어석큘레이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바람대로, 온도는 그대로. 적정한 온도에서도 쾌적하게 지내려면 액세스몰로 오시길 바랍니다. 벨레 에어석큘레이터를 찾아주세요. 디자인도 훌륭하다는데 저는 안 맞아서 좀 칠하고 싶은데 되게 멋있는 아이보리색하고 민트색입니다. 무슨 색으로 칠하고 싶으신데요? 전 까만색. 하얀색이, 아니 파란색이 아니고. 그리고 분리해서 세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편합니다. 벨레 에어석큘레이터 액세스몰에서 확인 바랍니다. 4, 5주년 특별기획. 의회 생활 밀착 탐험.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제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되게 즐겨봤어요. 지금도 가끔 봐요. 네, 재밌죠. 볼 때마다 한국인들은 똑같은 색이 생각을 하죠. 아, 한국은 재미있는 것으로 가득하구나. 처음 알았네. 요즘엔 점점 재미없는 데를 데려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갈 때도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PC방 데려가서 그거 너무 재밌잖아요. PC방 가서 외국인들이 난 여기 평생 살 수 있어. 북유럽 사람들이 헤어나 네일케어 가서 왜 이렇게 싸냐고 좋아 듣는 거. 되게 아무머리나 하고 왔던 사람들이 깔끔해져서 나오고. 그래서 봤는데요. 에디터 봐요. 교각에 설치된 분수들이 어딘가에 많을 거 아니에요. 교각에 설치된 분수들? 다리에 설치된 분수들. 그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게 뭔지 아세요? 광화? 아, 여기 있는 건가요? 반포대교예요. 반포대교요? 네. 그 새빛 둥둥가 앞에. 네, 네. 훈민정음 헤레본하고 신윤복의 미인도가 전시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간송미술관입니다. 전 계속 서울의 대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선과 김홍도의 작품이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박물관인가요? 삼성미술관 리움입니다. 아.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대별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죠. 어떤 시대만 뛰어난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서울에 국립공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청계산? 북한산 국립공원이. 아, 네. 조선하고 고려 때 만들어진 산성하고 절드리막이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 때 국경지대 순수비터도 있어요. 그 비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서울 N타워는 가본 적 있어요? 에디터? 보기만 했어요. 저도 가본 적 없습니다. 저는 퇴근할 때 보던 반포대교 빼고는 다 안 가봤습니다. 네. 반포대교는 저는 자전거 타고 진짜 많이 봤죠. 아니, 외국 가면 3일차, 4일차 이럴 때 호텔 로비에다 물어봅니다. 여기 박물관 어딨냐? 미술관 어딨냐? 이건 간다고요. 거기 가면 나 같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하다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안 가봤어요. 내가 사는 곳의 아름다움은 보통 내가 사는 곳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더 잘 압니다. 눈이 훨씬 크게 뜨여 있고 생활의 비루함 같은 거에 눌려가지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우리가. 그렇진 않죠. 지방의회의 기괴함에 대해서 시도 의원들이 잘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는 제일 자세히 본 사람은 정나영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방의회 공부를 따로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 안 됐어요. 지난 6월 20일 날 전라북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였어요. 소속 도의원들이 7박 8일 동안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로 해외연수를 갔어요. 한 사람이 한 달아치 갔다는 게 아니라 7박 8일 동안 돌아왔어요. 다 빡겠네요. 네. 일정도 공개됐는데 매일 공공기관 한 군데 간 다음에 관광지 4곳에서 5곳을 갔어요. 진짜 빡세죠. 엄청 빡세죠. 재미있는 건 다른 위원회들은 전북도에서 다 의회가 열리지 않는 8월의 연수를 잡았는데 교육위만 6월에 잡았대요. 이게 왜 재밌냐면 전주 상산고하고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를 하기 몇 시간 전에 중국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위원들이.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 일이 생겼데 눈을 감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러면서 이런 마인드는 어떻게 가능해졌는가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30일간의 지방의회 1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날은 의원이 주무관을 자기 데리러 오라고 불렀네요. 네 택시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나 택시가 안 잡혀. 이래서 자기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정치적 신념상 내가 택시 호출 앱을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야만 가능한 액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 다는 얼어 죽을. 여기가 시골도 아니고. 도청 있는데. 네 시내 한복판에서 택시도 못 잡는데 이분은 시장선거 출마 준비 중이었던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시장이 되면 정말 그 시는 어떻게 될까 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공천 못 받았어요? 네 공천 못 받았어요. 공천 탈락 사유는 택시 헌팅 능력 저하. 근데 식겁했어요. 이런 의원들 중에 누가 시장이나 군수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내가 나랑 윤세민이 얼마나 그 말을 많이 했어. 체급을 올려 시장에 도전합니다. 그렇죠. 이들 중에 있다. 그리고 그 택시 못 잡은 분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 얘기도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스마트키, 차키를 차 위에 올려두고 출발을 한 것 같은데. 동네에 도착을 했더니. 이제 집. 자기 사는 집 동네에 도착을 했더니 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서 흘린 것 같은데. 너네가 의회 주차장에서 키를 찾아보라는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랑 또 주무관님들은 이걸 어디에서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청 주차장부터 찾아보긴 해야 되니까. 뭐 이름 불러 열쇠야 이러면서. 사막에서 진주알 찾듯이 또 그 주차장을 뒤지면서. 도청 주차장. 네. 근데 이분도 시장 선거 출마한다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안 됐죠.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택시랑은 또 다른 분이셨어요. 이게 아니 회사 주차장에 내 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잠깐 찾아봐 줄 수 있어라고 부탁할 수는 있어요. 부탁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가지고 샅샅이 뒤진 이유는 못 찾았거나 혹은 못 찾았는데 나중에 의원이 어떻게 구석에서 발견했어. 난리 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나 사람들이 가가지고 샅샅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떨어뜨린 게 확실하면 찾아볼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내가 차 위에 올리고 온 것 같은데 집에 온이 없다. 그러니 거길 찾아봐라. 이거는 자기가 중간에 어디서 흘렸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들한테 주차장을 뒤져보라고 하니 저희는 뒤질 수밖에 없었죠. 예전에 제가 위면상 PD한테 생일 선물로 신발을 줬어요. 되게 고마워했죠. 위면상 PD하고 저하고 같은 길드에서 처음 빠져가지고 길이 갈려서 퇴근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마포대교를 건너는 골목 쪽으로 이렇게 빙 도는데 박스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로에. 왠지 모를 기시감이 떠서 폰 거치대에서 바로 사진 랩을 켜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위면상 PD한테 보냈어요. 혹시? 했더니 이놈이 올려놓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부천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주워가지고 갔어요. 또 그런 우연을 기대할 수 있지 않다면. 제가 살다가 물건 떨어뜨린 거예요. 차에서 물건 떨어뜨린 거 차에서 유일한 경험이거든요. 차 키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찾아달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예의상. 일렉트로 키면. 네. 버튼 키면. 일단 시동 걸었잖아요. 그럼 당분간 티키가 필요 없잖아요. 네. 잃어버렸죠. 집엔 왔죠. 네. 그럼 거기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스페어 키를 써야지. 스페어 키를 사오든가. 누구한테 시켜. 예의가 아니라고. 중요한 본질은 그거야.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정당자가 같은 분한테는 되게 좋은 직장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매일같이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진짜 교훈을 많이 얻어서. 근데 저는 원래 이렇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것 같아요. 인격 양성의 장. 도의회에서의 17일 차가 밝았어요.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17번째 날. 아이고 단기로 있을 때 되게 듣기 싫은 말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해라. 복잡해지죠. 그런 말 들으셨군요. 근데 여기는 공무원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해라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르바이트 기간을 더 연장하자는 제안을 받았죠. 도움이 돼도 너무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움이 돼도 너무 되는 건 어떤 걸까. 그냥 이런 얘기를 잘 안 듣게 되잖아요. 그냥 뭐 도움 많이 됐어. 고마워요.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너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기간이 절반 정도여서 절반 조금 더 안 남아서 이제 남은 기간만 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또 도움이 안 되니까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하잖아요. 어떻게든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게 막 저희 친구들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냥 노예에서 인정받는 노예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행감이 끝나면 지금만큼 바쁘진 않으니까 좀 쉬엄쉬엄 하면서 같이 일해보면 어떻겠냐 다시 생각해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설득을 여러 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더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렵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외랑 정말 잘 맞아 보인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얼굴이 폈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얼굴이 폈을까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매일매일 보양식을 먹으니까 얼굴이 펴서 그리고 또 도청이 집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되게 오솔길을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 올 때 한 시간씩 걷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니까 운동도 되면서 혈색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물론 업무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받은 것이겠지만 저희가 이 일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관광 중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또 관찰이 길어지면 저도 처음과 같은 재미가 있을지 그건 또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늘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가볍고 즐거웠던 게 컸기 때문에 그리고 아르바이트하는 입장에서는 끝나면 뭐하고 놀아야지 계획이 되게 구체적으로 잘 쓰기 때문에 일도 하고 싶지 않죠. 18일이 되어서야 드디어 행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의원들이 더 많이 방문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행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와서는 하는 말이 저는 되게 좀 기가 막혔는데 야 이번에는 어느 기관을 조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언어가 참 저렴한 언어를 쓰는구나. 그런데 대체 왜 반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혼잣말이기도 하고 혼잣말이기도 하고 의원들끼리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한테 반말하거나 존댓말 하는 건 이미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저는 뭐 반말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저한테 그냥 야 막내야 이렇게 부르는 의원도 있었거든요. 뭐 이름이나 사실 이런 건 별로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늦게 들어왔고 알바생이니까 야 막내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까끗하게 뭐 하는 분도 있었고 이거는 되게 당연히 잘하는 의원도 있었을 겁니다. 네. 뭐 매너 좋은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어느 기관을 조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너네 선거나 조져라. 저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의회니까 높은 확렬로 조졌겠죠? 그렇죠. 거의 이런 말 했던 분은 지금은 다 안 계세요. 네. 다 조졌죠? 네.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나고 또 결과를 이렇게 다 봤죠.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정말 거의 다... 조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해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배우고 있겠죠. 궁금합니다. 행정감사 할 때는 하루에 막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을 감사하나요? 이게 기관마다 다른데 덩치가 아주 큰 기관은 하루에 하나 하는 기관도 있고요. 좀 규모가 작은 기관은 두세 기관이 같이 하는 날도 있어요. 18일 차는 어땠습니까? 18일 차는 이날도 한두 군데에서 기관에서 왔는데 저는 처음이니까 한 기관당 한 10명 정도 직원이 오려나 싶었는데 한 기관에서 50명이 왔더라고요. 50명이 와서 그 대기실에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 대기실 50명이 들어갈 대기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아니 도의회 본회의장 뭐 있어봐서 꽤 크지도 않고 본회의장이 아니고 만약에 저 뭐냐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면 거기도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대기실은 50명이 들어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했는데 위원회 회의실이 꽤 커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도 많았는데 이 50명 정도 되는 인원은 회의실을 따로 만들어줘서 모니터 있고 빨리 실시간으로 어떤 자료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게끔 거기 복사기며 프린터기며 이런 거가 다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는 국정감사랑 똑같은 거죠. 실시간으로 자료를 계속 전달해주고 답변 쪽지를 전달해주고 기관장 한 사람이 그거 하는데 50명이 피드백을 넣어주고 있다? 네. 그리고 의원들이 하는 질문에 되게 세부적인 내용은 기관장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실무자들이 옆에서 서류 빨리 넘겨가면서 찾아서 그거를 기관장한테 보여주면 기관장이 그거를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피드가 생명인 거예요. 조금만 느리면 기관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냐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은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아니 다 같이 말버릇 교육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당선됐을 때 어디 OT 같은 거 봐가지고 말 짧게 하기, 무례하게 굴리기 그런 걸 교육을 받는지 말을 그렇게 잘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은 듣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물어보고 그 대답을 하면 또 그거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려고 이러는 건가 왜 도대체 자기가 물어보고 그 대답을 끝까지 안 들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일 텐데 대답도 좀 성의 있게 들어야 할 텐데 왜 저렇게 안 들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국회의원들 왜 국감 때 보면 아마 국감 때 보고 배운 뭔가를 할 텐데 국감 때 보면 기관장이 못 알아듣고 딴 데로 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잡아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장관님 뭐 이거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본질을 영 못 파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바로잡아주는 경우는 있죠. 그러면은 피해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화를 낼 수도 있긴 있어. 근데 그게 그냥 늘 그런 말투로 프리셋으로 굳어가지고 디폴트로 굳어가지고 답변을 하기 전에 일단 끌어야지 들어오는 그런 모르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예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국감을 보고 있으면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 의원들마다 노하우가 있고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끈질기게 듣고 있거든요. 끈질기게 들은 다음에 그걸 다 반박한 스타일이고 다 듣는 의원들도 있는데 그런 의원들이 생각보다 더 유능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 미디어가 계속 비추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장면을 최대한 많이 잡혀야 된다는 강단있게 기관장을 조지는 장면을 죄송합니다. 강단있게 기관장에게 따지는 장면을 최대한 많이 잡혀야 된다는 겉만으로 시간 조절을 하면 상대방의 답변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털리면 사실 기관장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화장실에서 울어야 되는데 네. 근데 또 쉬는 시간에 아 의원이 오랜만이라고 막 악수 청하고 활짝 웃으면서 아 그러는 거 보면서 아 저라면 막 진짜 부들부들 떨려서 이 사람은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 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 이런 기관장도 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역시 나는 이런 자리에 올라올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기관장을 식사할 때 본 적이 있으셨을 가능성이 저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질문을 하면 안 듣는 사람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출석률에 대한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출석률이요? 출석률이니까 출석률이 당연히 높을 줄 알았어요. 의원들이 아니면 기관장들이? 의원들이요. 기관장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의원도 당연히 와죠. 의원도 오기는 오는데 와서 자기 질문만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디 갈까요? 밖에 나가서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바빠서 그러는 건지 리니지 하나? 뭐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자기 질문만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땀도 안 들어? 네.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나 이런 건 궁금하지 않나 딱 자기 그 질문 말고는 궁금한 게 없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날도 점심시간은 여전히 두 시간을 잡아요. 행감인데? 행감이어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은 도의회 대변인 것 같으세요? 의원들은 두 시간을 잡아서 또 거하게 식사를 하는데 이 날은 행감 첫날이고 그래서 능이 백숙. 행감 첫날이고 그래서 능이 백숙. 그래서 또 밥을 먹는데. 능이는 향버섯이라고도 합니다. 단가가 세지요. 네. 이 날은 처음으로 그 속기사 두 분도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네. 아, 속기사? 아니, 능이 백숙은 보통 또 토종탕이랑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막걸리가. 아니, 근데. 아, 씨. 감사구모구. 와. 우리 국감 때 보면은 국회의원들 점심 그렇게 여유롭게 못 먹잖아요. 네. 보좌관들은 거의 굶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정이 조금 밀렸다 싶으면은 그냥 회의장에서 도시락 먹거든요. 맞아요. 소세지 물고 있어요. 네. 국회의원들 회의장에서 도시락 이렇게 먹고 바로 추우고 바로 회의 진행하고 막 이러는데. 국회의원들도 그렇죠. 네. 근데 지방회는 오히려 더 여유롭네요. 정말 이때 다이어트한다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은 국감 때 모든 언론이 지금 찍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두 시간 동안 밥을 먹어야겠고 도의원들은. 그러면 또 혼자 갈 수 없으니 모든 식구들을 다 끌고 갈 것이고. 아니 그리고 행감때도 구내식당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제일 바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와서 또 질문 중이라고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도 나는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가 없다. 누가 죽었었나요? 구내식당에서 밥 먹다가. 능이 백숙. 속기사분들은 보통 같이 점심 안 드시나 봐요. 속기사분들은 평상시에는 만날 일이 없는데 행감이 시작이 되니까 그걸 기록하기 때문에 행감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식사를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옆에 앉으셨어요? 네. 그래서 옆에 앉았는데 저는 또 이 직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1급을 따면은 속기사 자격증 1급을 따면은 보통 1분에 1300타가 나온대요. 네. 이게 또 엄청난 속도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막 질문이 또 폭발을 했죠. 그래서 게임 같은 거 잘 하시나. 아무래도 손이 빠르면 게임할 때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APM이 얼마나 나오시냐. 네. 그리고 문자 보낼 때도 엄청 빨리 보내시냐. 막 이런 거 물어봤더니 이런 질문은 또 처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조용한 남자 속기사님 계셨는데 그냥 문자는 좀 빠르고 게임은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직업병이 있대요. 어깨 통증이랑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가 안 들리는 이유는 의원들이 소리를 쳐서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닐까 생각했더니 녹지 따시느라 그렇게 짜마? 그건 아니고 녹음 파일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어폰 끼고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직업으로 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계속 기록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하고 언제 그하고. 그리고 그 쓰는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받아 써보면 말하는 사람의 클래스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상의원 탑3를 꼽은 게 있는데 화제가 진상으로 도는군요. 그 세 명이 혹시 일치하냐 그랬더니 그냥 아무 대답 안 하고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기사분들도 기록하면서 이 사람 참 말 예쁘게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주무관들이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30일간 의회 1주에서 우리가 너무 신기한 건 의원들이지만 디폴트로 깔려있는 가장 독특한 점은 작가님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맞아요. 안 그랬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갔으면 이런 기록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다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근데 누가 들어가도 저는 궁금해서 묻고 있어요. 맞아요. 듣고 있어요. 저는 누가 들어가도 이런 게 너무 신기해서 기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구나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게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신기한 일이 저렇게 많은데 신기해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냐. 그렇죠. 저도 만약에 이걸 기록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다 기억은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행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perfect 25 perfect 25 perfect 25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2 수업 25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앞면 뒷면 측면까지 완벽 방수 양면 사용으로 다양하게 꾸며보세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19일차입니다. 이제 의원들의 행정감사 때의 버릇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질문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뭘 모르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어야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한 의원이 행감 자료는 하나도 안 봐놓고 주무관들한테 한 꼭지씩 나눠주면서 질문을 꼽아오라고 시키더라고요. 그 자료도 지가 만든 거 아니죠?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네. 정치를 공무원한테 시킨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일인데. 네. 이게 되게 본질적으로 자기의 업무를 외면하는 상황을 지금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먹는 거 이런 거 다 참아줄 수 있어. 네. 그런 거는 맛있기도 하고 그래. 그거는 뭐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런 거를 시킬 거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또 국회의원이랑 다른 게 국회의원들은 각 의원실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 자료 자체도 아이디어를 의원실에 계시는 보좌관이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진행을 해가지고 의원에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과 보좌관이 같이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무관님들은 보좌관이 아니잖아요. 개인 딸림 보좌관이 아니고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의원이 이걸 시킨 건 아니고 딱 둘이 있었어요. 그 둘이 있었는데 사실 모르면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은 해야겠고 또 자료는 막 2,000페이지 이런 걸 또 언제 읽고 있어요. 그렇다고 안 보고서 질문할 역량은 또 안 되니 공무원들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질문 뽑느라고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도의원이 되면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원이 해야 될 일 중에는 도비로 밥 안 먹기라든가 자기 잃어버린 차 열쇠를 자기가 찾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치가 있잖아. 정치. 그것까지 공무원을 시키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꼭지씩 나눠주는 걸 보고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다행히 저한테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걸 남들 질문 뽑고 공부할 시간에 이거 한 꼭지씩 어떻게 분배할까 연구하고 있었겠네요. 네. 그러게요. 이걸 시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의원은 종이 자료를 몇 장을 주더니 저한테 이거 스캔해서 글씨 크기 크게 편집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 파일은 이게 내용을 편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무튼 그냥 해보라고. 거의 뭔가를 시키면 이거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튼 해봐. 이게 거의 답이에요. 저도 직장에서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자기 잘하잖아 이러면서 토할 것 같아. 저는 도대체 이 스캔한 종이를 어떻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건지 오려붙여야? 이런 사람이랑 내가 대화도 하다니 너무 신기하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보니까 리딩을 할 수 없는 PDF 할 수 있어도 편집하기 어렵지만 할 수 없는 PDF 파일이면 그거 사실 PDF가 아니고 이미지죠. 이미지. 종이로 나눠준 거를 또 편집을 해달라고 하니까 되게 신선하기도 했는데 이미 의원들의 관심사는 행감이 주가 아니라 이제 행감 끝나고 겨울에 갈 국외 연수였어요. 제가요. 청취자 여러분.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해본 게 군대밖에 없잖아요. 나도 일했었구나. 훈련 때가 되면 훈련이 끝난 다음에 포상휴가도 주고 하루 정도 일찍 퇴근도 시켜주고 그때 뭘 할까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무가 최소화된 사병이니까 그렇지.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포상 휴가를 가더라도 행감 기간 직원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이 왜 가는지. 그렇군요. 그래서 비용을 뽑아봤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경비 자체가 경비가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랬더니 그 내역을 보고 한 의원이 야 그러면 여기서 통역비 깎으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통역비를 어떻게 깎아요? 그래서 저는 통역비. 통역사에 인건비를 깎겠다는 거겠죠? 통역을 반만 해주면 되나? 한 문장 말하면 반으로 끊으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통역비 깎으면 통역도 절반만 해주고 잘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인건비를 깎는다는 생각 자체가 의원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먹고 자는 걸 줄여서 비용을 줄이는 게 상식적인 건데 어떤 통역하는 사람의 그 인건비를 줄이려고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해온 버르장머리를 보면 숙소나 식사나 관광에서 돈을 절약한 흔적은 없을 거라는 건 진작이 되네요. 그렇죠. 그거는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역비를 깎는다는 건 참... 지구상의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은 여행을 열심히 계획해본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경비를 잡아놓고 그걸 맞춘다. 보통 이런 거 웨딩플래너 같은 사람들이 잘하는 일인데. 그러면 깎아야 돼. 여러 사람이가. 2인실 2개를 4인실로 합쳐. 방을 한 단계 낮춰. 비즈니스를 이코노미로 돌려. 한 번 갈아타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더 안 되면 액티비티를 줄여. 제가 보기엔 윤수님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 모든 걸 그대로 다 두고 인건비를 깎자 그런 거잖아요. 아침도 호텔 조식 안 먹었을 거예요. 회양반들. 나가서 먹었지. 이건 약간 버르장머리네요. 호텔 조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정남자가의 예측이 맞아요. 버르장머리 교육은 따로 받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이거는 뭐랄까.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은 버르장머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다 그거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 통역비 얘기를 한 의원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 질문 뽑으라고 했던 의원 있잖아요. 그분은 조졌나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안 됐고요. 네. 한 분은 됐어요? 네. 거기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슈하고 도정을 도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완벽하게 등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경제지가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따다가 이야기하는 의원들을 볼 수 있어요. 정치인들을 볼 수 있어요. 꼭 필요하고 안 들어가면 안 되는 돈인데 세금 낭비라고 막 뭐라 그러는 사람들. 어? 지금 이 돈 안 들어가면 노인복지 이거 원래 해주기로 했던 이건 어떻게 하면 실업자 구제로 안 그래도 어차피 남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같은 거는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추경 안 도와주고 이거 세금 낭비라고 세금 낭비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그러면서 예측하는 게 있었거든요. 자기한테 안 들어가는 돈이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낭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적어도 제 경험상은 그래요. 이게 평상시 습관을 보니까 정말 잘 이해되는데요. 이러니 이제 이 노동권 소중한 줄 모르지.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요. 꽤 많은 지방의회에서 외유를 반납한 꽤 많지는 않았고 몇몇 의회에서 덜어 있었습니다. 부산이 그랬던 것 같은데 외유를 반납한 의회들이 있었죠. 다 외유라고는 못 말합니다. 대명사를 외유라고는 못 써요. 해외 연수. 해외 연수. 그때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부산시의 민주당이 이렇게 접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겁이 많다 지금. 눈치 한참 볼 때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어요. 이제 20일이 됐는데 이때쯤 되니까 저도 막 바빠가지고 매일 먹은 걸 기록을 못하고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틀 치커를 하루에 몰아서. 그러네요. 어제 메뉴 못 들었네 우리가. 어제 메뉴 뭐예요. 어제는 낙지 곱창 새우 전골이랑. 낙곱새야. 그런데 이게 문제야 뭐냐. 낙곱새는 저는 낮에 반주 절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낙곱새만 보면서 생각나요. 소주 생각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감 때 소주를 먹어요? 네. 저는 평상시에는 그래 반주 뭐 먹을 수 있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행감 기간 중에는 술은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메뉴가 낙곱새랑 낙지 탕탕이니까. 이거 소주 먹으려고 한 거야. 네. 이게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낙지 탕탕이를 누가 점심으로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주랑 막걸리도 시켰는데 여러 병을 시켜서 소주가 4병이 남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겠네. 아무튼 4병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의원이 남은 거 자기 이름으로 키픽. 소주를 키픽. 저는 또 깜짝 놀란 거죠. 아무도 따라하지 마십시오. 소주를 키픽했대. 그러면 식당에서 원래 그런 식당은 키픽 테이블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없던 테이블에 갑자기 소주 4병 이렇게 해놓고서 의회 이렇게 써 있는 도의회 마크 있죠. 그걸 이렇게 붙잡고. 킵술에는 목걸이 걸어놓잖아요. 아니 이게 와인이나 양주도 아니고 저는 소주 키픽한다는 건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목격을 하니까. 저도 처음 들었어요. 소주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야 이거 국회의원이 국감하 시즌에 이랬으면 술 먹은 걸로 뉴스 한 번 나고 키픽까지 해가지고 대서특별 됐어요. 재밌어서. 그럼요. 이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간식을 또 시켜야 돼요. 점심을 이렇게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지고 그래서 오후가 되면 또 피자를 몇 판 시켜라 이렇게 또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의원이 주문관한테 피자 몇 판 좀 시켜줘 이러면서 하나는 고구마 들어간 걸로 시키고 하나는 아무거나 시켜 이랬더니 주문관님이 피자집에 전화를 하더니 그대로 고구마 들어간 피자 하나랑 나머지는 아무거나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문관님은 그런 업무에 뇌를 최대한 안 쓰는 최적화가 되어 그렇게 진화를 하신 거네요. 만약에 저였으면 그래도 같이 먹을 거니까. 그중에 맛있는 걸 골랐을 텐데 거기 일하는 주문관님들은 정말 그런 거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고 쓰고 싶은 에너지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시키니까 거기서 이제 막 당황을 했겠죠. 이렇게 시키면 뭘 갖다 줘야 되나. 피자 익스프레스 접수받아보신 적 있으신 여러분 랜덤 주문 받아보신 적 있으면 제보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도 행감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때도 직원들은 몇십 명이 한꺼번에 와서 대기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저는 영화 에어포스 1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대형 모니터 앞에 직원들 모두 막 모여있고. 군 상황실. 네. 전화기랑 컴퓨터 붙들고 있고. 에어포스 1에서는 막 테러범들한테 납치가 돼서 대통령이 생사를 알려주네 만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네 기관장이 어떻게 되나 그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자료를 찾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복사기가 고장이 났는지 그 직원 한 명이 와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복사를 부탁을 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 직원의 손이. 네.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얼음물 한 잔 드릴까요 이랬더니 괜찮나요 제가 이런데 처음 따라와서 너무 긴장해서 그렇다고 고맙다면서 인사를 하고 가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 피감기관의 직원들도 정말 죽고 싶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통 그 회사 직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윗사람 눈치 엄청 많이 봐야 되는데 그중에 기관장이 가장 먹구름이 많이 껴있는 때잖아요. 그 미트로 미트로 피라미드식으로 다 분노와 욕설이 내려와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또 사람의 본능상 자기 기관장 욕하긴 뭐하고 의회를 욕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에 왔나 얘기했던 대로 의원이 유능했죠. 필요한 것만 딱 물어보고 답변을 충분히 듣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손 떨지 않지. 편안하게 준비해야지. 그건 뭐 국회나 도의회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관에 가도 뭔가 있겠죠. 예를 들어 기관장에 지가 잘못해놓고 행정 끝나고 들어가서 직업만 조진다거나. 조진다는 게 입에 붙었네요. 네. 신나 그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마 올해 국감에도 기사가 나올 거예요. 국감장 바깥 풍경은 하면서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복도에 쫙 전부 다 노트북 들고 앉아있고 전화기 계속하고. 양반다라고 앉아있어요. 피감기관 직원이나 보좌관들이나 복사기도 모자라가서 밖에 나가서 급히 뛰어가서 해오고 전쟁이라는 기사가 분명히 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의원들이 반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남은 작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피감기관 직원들한테는 에어포스 1 같은 상황이잖아요. 해리슨 포드가 죽을락 말락에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긴장했다고요. 그런데 도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대방이 그렇게 긴장을 하면 예의상 본인들도 어느 정도 긴장하고 있고 뭔가 준비한 걸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편하게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낙곱새 소주 먹은 먹고 난 그 뒤에 6시간 정도는 절대로 긴장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약간 개이득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분노죠. 그렇죠. 아무래도 술을 먹고 그런 상황에서는 막 예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앉아 있고 정신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기관은 좀 잘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국은 중앙 언론도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중계를 못 해주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건지 그걸 안 보여주고 싶은 건지. 지방 언론이 거의 분쇄되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방의 방송도 잘 안 봐요. 저는 도시를 여행 다니면 그곳에, 서울말로 해보죠. 그곳에 SBS부터 봐요. 거기 뉴스가 재밌거든.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또 안 보셔요. 데이터 센트럴을 할 때마다 전국의 지방지를 사사치 훑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는 지방지에서밖에 말을 못하는 거구나. 지방지가 확실히 필요하구나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 데이터 센터를 지나면 또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검색도 잘 안 돼요. 검색했을 때도 상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지방지가 유심히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 지방지는 저 의원과 연관관계가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이 지방지는 여기 편을 두고 이 지방지는 여기 편을 드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난 이사 갈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만드는 미디어 같은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그러게요. 그게 되면 의원들도 좀 드릴 것 같은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눈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행정감상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뭐 요즘은 카메라 성능 얼마나 좋습니까. 기자 몇 명이 대포 들고 있다가 국외연수에게 문자 주고받는 거 보면 조리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리 돌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밥 먹는 건 따라가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식당 밖에서 찍을 수도 있고. 기자들은 그리고 사실 의원들 밥 먹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낙곱새 집에 소주 킵해놨으면 분명히 이름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름은 안 붙여놨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취재가. 목걸이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 이렇게 됐거나. 만약에 그 사람 민주당이었으면 노란 리본이 걸려있거나. 그런데 나중에 다시 가서 나 그때 킵핑해놓은 소주 찾는다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저 누구 의원인데 저번에 소주 4병 킵핑해놓은 거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마스터. 그때 그걸로. 낙곱새와 그때 그걸로.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개별 의원들이 무슨 모두 발언하고 연설하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개별 의원들은 하지 않죠. 위원장이 하죠.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 시정연설 베낀 사람은 위원장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분이었는데 본인이 어떤 강연을 할 일이 있다고 그거를 준비를 해가면서. 오리지널이 아무것도 없구만. 무슨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참고하게 출력 좀 해달라는 의원이 있었어요. 저는 좋은 거 베끼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서. 또 기꺼이 찾아서 출력을 해서. 그대로 베끼어가지고 읽은 거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본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또 반응이 좋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하려고 어떤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그래요? 네. 상당수가 위에서 내려오는 내용들을 교시처럼 받아들이는 게 적응이 돼 있는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때 우리 집에 날라오는 공보를 보면 당에서 내준 광고 문구 말고도. 또 자기네 당에 대선 후보급 되는 사람 아니면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들 갖다 잘 붙여요. 문장에서. 맞아요. 잘 녹여내요. 그리고 포스터도 같이 찍은 사진이 막 합성해가지고. 합성. 막 되게 같이 찍은 거 아닌데도 같이 찍은 것처럼 막 합성하는 것도 있고. 그 문화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꽃 폈었죠. 심지어 뒤에 꽃도 있어요. 보통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막 되게 옛날 막 머리 까맸을 때인데 지금은 머리가 하얘진 상태에서. 와 그거 아는 분 처음 만나 우리 넷 빼고. 진짜요. 지방선거에선 넷 빼고. 그런 것도 제가 아무래도 이 아르바이트를 한 이후로는 선거나 정치에 아무래도 계속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기 내년 6월쯤 뭐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던 질문을. 아무튼. 네. 행정감사 때 바빠져가지고 다행히 이번 시간부터는 밥 얘기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더 자세한 것들을 많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간곡히 말씀드리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이 환경에서 도의원이 되면 이렇게 굴 가능성이 7, 80%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떠받들어주고 내가 가는 순간 피감기관 대상이 되는 모든 곳의 직원들, 경기관장부터 다 조아리고. 어디 가서 완장질하기 되게 쉬워. 공무원들은 뭐 시키면 다 해줘. 네. 아무 군소리도 안 하고 빨리 그냥 해주고 치워버리려고.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제지도 안 해. 눈빛만 줘. 그럼 그 눈빛도 안 보이죠. 그럼요. 사람이 예의바르다는 건 원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꾸준한 교육을 받아온 결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퇴행하기는 되게 쉽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반드시 수정의 대상인 거지. 더 나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공천을 못 받았거나 선거에서 떨어진 분들은 다시 예의바른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건지. 그런데 저는 1초 만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국회의원하고 술 마셔봐요. 국회의원하고 밥 먹고 공천기관 대회 보면 이렇게 못하죠. 그럼 분노소절 장애가 바로 지혁지로 되죠. 그리고 분명히 본인 직업도 있을 거고 도의원들은 특히 지방의원들은 특히 본인 직업들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 바로 망했죠.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그냥 달라진 것뿐인 거죠. 저 말고도 되게 많은 청취자분들이 같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위치에 따라서 갑자기 확 상스러워졌다가 갑자기 다시 확 친절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사회생활에서 살다 보면 만나 배우잖아요. 그런 분들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도의원이 그렇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눈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됐다고 쳐봅시다. 일단 첫 달 정도는 의원들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겠죠. 재선 의원들 하는 것처럼. 이제 눈치를 봐야 되니까 나도. 그렇죠. 지방 의원은 뭘 하는 거지? 재선 의원은 밥 먹자마자 같이 가서 밥 먹어보고 얘기도 듣고 지난 회기 때 뭐가 있었다. 얘기도 듣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한 달쯤 지나서 내가 약간 이게 이상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의원한테 이건 문제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어려워. 그래서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욕먹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의원과 어떤 협조가 안 되겠죠. 맞아요. 야, 쟤 저 구내식당 가는 애야. 뭐야, 혼자 뵙줘야 뭐야. 이런 소리 듣겠죠. 존댓말 쓴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유피디님이 있고 제가 초선이 있어요. 막, 야, 너 막내. 막 그랬는데 제가 엄청 존댓말을 써봐요. 그러면 여기는 유피디님이 꼬라선이가 이상해지는 건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듣기 모호한, 우리가 말할 때도 기분이 이상한 말이 나오게 되죠. 너 왜 난 아픈 사람 만들어?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인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버릇 나빠져. 맞아요, 맞아요. 첫 시간에 들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육아와 같습니다. 국민들의 세심한 육아가 필요한 정치의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일까지 왔습니다.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어떤 기사를 읽어드리죠. 주문을 받으면 한방 육수와 고기 육수에 오리나 토종닭을 넣고 부추, 대파, 대추와 함께 능이 버섯을 올리고 끓인다. 오래 삶은 고기는 한없이 부드럽다. 흐물흐물해 입에 넣자마자 사라진다. 국물을 흠뻑 빨아들인 고기 맛은 담백하면서 강이 적당하다. 함께 나온 오리엔탈 드레싱 샐러드나 겉절이, 석박지, 피클을 곁들이면 더 개운하다. 특히 동치미처럼 남근 중부지방 스타일의 나박김치는 시원한 맛이 일품인데, 아주 푸짐하게 나온다. 모 기자의 어떤 능이 백숙집 리뷰입니다. 지방의 일주 이야기 들으시면서 배고플 때 많으시죠? 자기 돈으로 능이 백숙사 드시고요. 정나영 작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야왕탱트 어? 문제는 최대 흡수율!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최대 흡수율! 야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부드러운 공기순환을 돕는 벨레 서큘레이터는 선풍기가 아닌 공기순환기입니다. 벨레 에어 서큘레이터 XSFM에서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어 퍼펙트 25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저 운전면허학원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뭔데요? 안양시에서 운전면허학원 강사분이 비보호가 너무 많았다. 이 동네는 비보호 그래가지고 이걸 민원으로 바꿨다. 저는 또 교통사고 때문에 비보호가 너무 많이 들렸다. 비보호가 너무 많아서 운전면허학원에서 이걸 민원을 넣어서 바꿨다는 거예요. 호스에서 들으면서 재미있었던 게 와, 면허학원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생활도 바꾸네? 그러게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참 오묘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왜 오묘하냐면 누군가가 바꿨어요. 누군가가 바꿨습니다. 실제로 구시가지가 많은 도시는 비보호 좌회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옛날에 이거 비보호해도 차도 없구만. 뭔 소리야? 이러고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빽빽한 도로들 많죠. 그러니까 저도 가다 보면 여기가 비보호라고 이러면서 덜덜덜 떨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바꿔주어야 하는 것이 시의회와 도의회 의원들입니다. 이들을 만나고 왔고요.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네. 2017년 7월입니다. 중부권이 폭우 때문에 큰 피해를 받던 해였습니다. 2년만 지나도 까먹었네요. 그렇죠. 시간당 강수량이 80에서 90mm이고 총 강수량이 200mm가 넘었어요. 지금 제주하고 영호남 일부에 그 정도로 비가 좀 왔었어요. 네. 총 강수량 200mm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20%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며칠도 아니고 한 4, 5시간 만에 쏟아진 폭우였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폭우로 피해가 발생을 했죠. 이 최악의 폭우가 쏟아진 건 16일. 그리고 충북의 행정문화 소속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프랑스, 로마 등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 시간은 18일이었습니다. 가만있자. 그 전에 갔으면 이 정도 올 거라고 예측을 별로 못하잖아요. 못했죠. 그런데 비가 오고 물난리가 나고 피해가 그득한 것이 분명한 것을 보고 갔어요. 네. 피해 복구 중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피해 복구 도중에 예정대로 떠난 것입니다. 2017년 7월 18일. 그렇습니다. 4명이 떠났는데요. 이 4명 중에서는 피해가 가장 컸던 청주 지역구의 도의원도 있었습니다. 위원회 소속은 6명이었습니다. 민주당 연철음 위원은 안 간다고 밝혔고요. 충북도의회죠. 네. 남은 5명은 심지어 출발하기 전에 수해가 났는데 출발할까 말까 논쟁을 벌였습니다. 연수주의자 논집. 1. 연수가 꼭 필요한 이유. 이 논쟁을 벌이다가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5명이서. 네. 그래서 3대 2. 결국 5인의 파티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진 2명은 가서 좋아요 또. 마음을 안 와. 그러나 원래는 간다고 의견을 냈던 한국당의 이현구 의원이 출발 당일에 갑자기 꼬리뼈 통증으로 안 가겠다고 했어요. 아. 부상. 불운. 네. 이 사람은 가겠다고 표를 냈던 3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다른 4명의 의원을 배웅했대요. 그러니까 수해복구 현장 안 가 있고. 네. 배웅하고 4명의 파티가 출발을 합니다. 그중에 2명은 한국당 박봉순 의원과 민주당의 최병헌 의원이었습니다. 이 둘은 논란이 일자마자 바로 귀국했어요. 이제 파티가 2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2명은 파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귀국한 사람들도 이제 거의 도착하자마자 귀국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서 도의회가 계속 빨리 오라고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겠죠. 네. 도착하자마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해서 이제 사과를 했죠. 바로. 그러니까 위원회 동료 의원들도 문자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우리 다 같이 죽는다고 이거. 큰일 난다고. 그런데 이제 도착해서 사과를 한 것도 좀 웃긴데 이현구 의원이 그 꼬리뼈 통증이요. 이현구 의원이 처음부터 반대했으면 2대3으로 안 가는 거였는데 간다고 했다가 혼자 빠져가지고 일이 꼬였다. 아니요. 인간사에서 이런 사람 흔히 만나잖아요. 그때 왜 나 안 말렸냐고. 그 얘기네요.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그 남은 두 명의 의원이 지금 유럽에 있어요. 그렇죠. 선진 문물을 마음껏 경험했어요. 네. 박한범, 김학철 의원입니다. 네. 22일에 귀국했습니다. 이틀 동안 김학철 의원은 여기서 돌아가면 돈만 날리고 욕은 욕대로 먹으니까 일정을 충실히 마치고 가겠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다가 더러 알죠. 야, 일단 먹어. 이왕 온 거, 또 이왕 욕 먹은 거. 야, 걸렸어. 어차피. 그리고 그 와중에 K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 유명했던 레밍 발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레밍 발언이 이제 크게 뉴스가 됐죠. 네. 지난 6회 기수에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됐죠. 이후에 사과한답시고 페이스북에 장문에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도 뭐 늑대의 우두머리라든가 레밍 발언에 분노했다면 레밍이 되지 말라는 말을 하는 등 이상한 말들을 하다가 급기야는 폭우를 제가 일으킨 것도 아닌데 언론이 우파 정치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발언까지 합니다. 처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민주당의 최병헌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임기 끝까지 도비를 타먹었습니다. 물론 뭐 그 뒤에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었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18 지방선거. 이 4명은 모두 출마 의사를 비칩니다. 그랬군요. 네. 그중에서 의원직을 사퇴했던 민주당 최병헌 의원은 체급을 올려서 음성군수에 출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권자한테 상품권을 돌린 게 걸려가지고 구속. 그러니까요. 저기 그 뭐냐. 성관이 일 잘한다니까. 네. 이게 밝혀지기 하루 전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구속은 됐어요. 그래도. 그리고 한국당의 박봉순, 박한범 의원은 한국당에서 복당을 승인해줬습니다. 원래 제명했었거든요. 그리고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고요. 김학철 의원은 나간다 안 나간다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김학철 의원은 가장 주요 달았는데 그때 그 도의원 나간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결국엔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큰 선거에 도전해보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20년의 큰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죠. 총선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그리고 또 청주 지역구가 새로 갈렸잖아요. 지난번에 세종이 되면서 지역구도 늘었거든요. 물론 지역위원장들은 다 있는데 밀어넣어보겠군요. 이 양반이. 이 사람은 청주가 아닐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면 자기 지역구에서 아무튼 공천신청하겠죠. 네. 이름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이후에 당시 대한외국당 집회 자주 나갔거든요. 아 지금 그 제가 저하고 윤세민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대한외국당 참 좋아하잖아요. 대한외국당에 대해서 그때 윤세민이 잠깐 얘기했나? 저희가 제대로 얘기 안 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정계특위가 우리 예측대로 굴러가서 정의당이 원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 원한대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예측을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녹색당과 원공화당?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은 무조건 원내로 들어온다. 그렇죠. 게다가 비례 숫자가 단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가능성을 보고 지금 공화당으로 들어간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의원이 있죠. 지금 현역 의원이. 이고가 나왔죠. 거기에 줄댈 사람들도 꽤 있죠. 네. 애국당 집회에서 언젠가 조원진 의원과 함께할 날이 있을 거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내년에 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7월 설재주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다음 보시죠. 다음은 좀 뒤로 더 갑니다. 2001년입니다. 9년 전이네요. 네. 7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 방식과 기탁금 관련 조항이 직접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는 309 비회에서 아저씨가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방식은 1인 1표였어요. 네. A당의 후보를 찍으면 자연히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A당의 표를 던지는 것으로 간주. 나는 비례대표한테 투표한 적도 없는데 큰 정당의 앞줄에 선 사람들은 무조건 당선되는 방식이었죠. 그럼요. 그리고 무소속이나 5석 이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표는 4표가 되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방식이 절반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헌 판결을 내렸죠. 그 결과 1인 2표인 지금의 선거 방식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아직도 총선하고 지선할 때 찍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전보다 복잡해졌으니까. 또 당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높아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결정을 해서 기탁금을 하향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이 1,500만 원이거든요. 그리하여 19년이 지난 지금은. 네. 그러니까 당시에 비하면 엄청 싼 거죠. 20년 전에 2천만 원이었는데. 권값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첫 국회의원 투표가 1인 2표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3년만 빨리 태어났으면 1인 1표의 선거도 경험을 해봤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지난번 선거 때부터 했던 사전투표. 네. 일주일 전부터 투표할 수 있던.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됐죠. 네. 그러니까 투표 방식이 한 번에 정착이 돼가지고 굉장히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방송에서도 자주 이야기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류의 시비가 있었어요.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도 심지어는 참여정부 들어올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이동통신사 건들지 마라. 경제제에서. 아니 요금제의 자유를 왜 박탈하려고 그러냐. 요금제 만드는 자유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설명도 길게 해주고 되게 많은 상품들 준비해놨다. 공정거래위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다 기업한다. 네. 몇 가지는 줄이고 몇 가지는 없애라. 이 얘기는 뭡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국가가 만드는 일은 쉬워야 돼요. 국가에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전기 상품이 엄청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본처럼. 그러면 진짜 삶이 피곤해지죠 또. 헬 쩔어요. 맞아요. 투표권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찍으면 됩니다. 네. 당신은 마음에 드는 것을 찍으면 됩니다. 당리당리하게 따라서 같이 고민해 주실 필요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전기 상품, 수도 상품 이런 거 있으면 또 공부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 그런 얘기입니다. 2001년에 바뀌었다. 얼마 안 된 거다. 또 바뀔 수 있는 거다. 네. 하나 더 있군요. 2014년입니다. 5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7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광역버스, 직행자석버스 등 버스에서의 전면적으로 입석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요. 안 타시니까요. 제가 경기도 라이프를 별로 경험을 못 해봤고. 응. 안산에 생달을 두었을 때도 지하철을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분들은 또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경기도에서는 빨간 버스랑 파란 버스 정도겠죠. 주로 경기도가 무대죠. 네. 이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니요. 부산이나 이런 곳도 문제가 됐더라고요. 물론 경산이나 양산 이런 데도 이슈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고속화도로를 달리는 버스에 대한 입석 금지입니다. 네. 지금도 고속화도로에 버스에 들어가면 기사님이 방송하시거든요. 고속도로 들어가니까 안전벨트 내시라고. 네. 사실 이건 원래부터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에 이 버스들의 입석을 금지하면 승객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고 볼멘소리 위주로 취재하는 현장 취재 있죠? 네. 방금 바뀐 제도는 정착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듯 비웃는 듯 보이는 그런 취재. 보통 막내 기자들 내보내서 시키는 그런 취재들이 줄을 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 금지였는데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던 거를 국토교통보에서 이제부터 단속하겠다고 밝힌 거였습니다. 버스 출입문 쪽에 끼어서 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표님님도 아마 고등학교 때는 타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학 다닐 때 계속 탔고 지장 다닐 때 계속 탔어요. 네. 그 상황이 위험하다는 거는 탄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게 또 정말 고속화도로를 지나갈 때의 그 느낌은 더 무섭죠? 그렇죠. 거기서 사고 나면 앞자리에 서있던 승객들은 다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딱 한 번 지난 경험을 해봤던 기억이 나요. 무슨 되게 낮은 스파이더 류의 어떤 스포츠카가 버스 앞에서 칼치기를 해가지고 잠깐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으셨던 거예요. 기사님이. 그리고 제 앞에 아저씨가 한번 제껴줬던 걸 봤던 기억이고요. 잡을 틈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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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절기도 바쁘니까. 네. 그리고 그쪽에 사람이 몰려있으면 기사님은 또 오른쪽 사이드미를 못 보잖아요. 네. 그게 또 위험한 거죠. 네.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나섰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특히 신도시들이 심각을 했는데 사시는 분들은 당장 출근길이 막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매일 아침 타던 출근버스가 그냥 지나가버리니까요. 결국 한 달 만에 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이 우리가 요즘 보는 뒷문을 막아버리고 거기에 좌석을 놓은 버스. 그렇죠. 네. 중문 폐쇄라고 하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2층 버스입니다. 네. 점점 늘고 있죠. 2층 버스는. 네. 저도 한두 번 타봤거든요. 근데 그 2층 맨 앞자리 있잖아요. 그거는 그동안 버스의 그 어떤 좌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당이에요. 제가 최근에 본의 아니게 그 앞이 뚫린 전철을 타본 적이 있어요? 아 네. 그것도 경기도 감이 있죠. 그만한 관광이 없습니다. 네. 이게 이래서 찍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명당일 거예요. 2층 버스 앞쪽. 그 자리도 넓고요. 그리고 되게 스릴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재밌어요. 지금까지는 반응이 좋아서 계속 증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이 많이 탈 때는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네. 모르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5년 됐군요. 네. 네. 이거 이게 경기도의회에서 당시가 남경필 지사 있을 때인데요. 얘기가 왜 많이 나왔냐면 남경필 지사와 남경필 지사가 서울시에 왜 대립각을 자꾸 세우려고 했냐면 이렇게 해서 받는 피해를 경기도가 다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민성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지만 실무로 들어와서 도의회 의원들이 이걸 맡았을 때는 결국은 제 시간에 도민들이 출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버스 회사에 또 돈이 투입되고 버스에 돈이 투입되고 해서 써야 했을 겁니다. 저희가 자꾸 토요일에는 지방회의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방회의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실무는 결국 도의회가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버스지에서 2층 버스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웃겨죽겠어. 엄청 까요. 아니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어나려는 버스가 생겼어. 네. 경기도에서 서울, 경상남도에서 부산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대전에서 세종도 왔다 갔다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층 버스가. 그러네요. 그것을 도의회들이 확대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윤세민의 히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코너가 하도 신박하다 보니까 지방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난주에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캐나다에 처음 이주했을 때 생긴 일에 대한 장면이 왔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 빨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빨리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그 다음 주 회차 요파씨를 듣게 되시는데. 그 아이시를 최초로 요파씨 스포일러를 해드리죠. 다음 주 화요일 요즘 팟캐스트 시대는 캐나다의 날이에요. 캐나다 사연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왜요 갑자기? 지난주 한 주 그 알버타주 캘거리시에 처음 이주하신 분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과속 티켓 많이 띄신 사연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캐나다 사리가 어떤지에 대한 사연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요파씨는 캐나다의 날이에요. 오 캐나다 데이에요. 캐나다 얘기를 하면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시죠. 그런데 지방의회의 이야기를 매주 하고 있잖아요. 지방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방송 안 듣나 봐. 별 얘기 안 나와요. 지방의회 사연. 이게 참 신비스러운 곳인가요. 여단되는 의원과 시달리는 소수의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아무 얘기도 안 돼요. 되게 신기해요. 되게 나쁜 놈들이. 이게 다야. 그럼 우리의 소감이잖아 그건. 그렇죠. 우리도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렇죠. 정말 정말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망신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가장 망신스러운 소리를 하고 망신스러운 짓을 했던 사람이 지난 지선에서 전국에서 그 천명이 천명 단위로 있는 의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서 칭송받는 의회의원들 지방의회의원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 신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말이죠.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열흘이 더 남았거든요. 윤세민 에디터하고 이승김 PD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27회 마무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